습식 좋아하신다 그랬지? 그래서 아, 아프다 좋아하니까 애교 선택했지 지금은 1호 님 다른 분과의 데이트를 하시게 할 수 있다면 할 예정이 있으세요? 네 네 4호 님 이제 4호 님은 정말 늪힌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마다 모든 설명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도 한번 맞닥뜨려 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주저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실 내가 그 정도의 확신을 못 줬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분명 끌렸던 느낌이 있으니까 또 해소를 해보자 로맨스 패키지 로맨스 패키지 104호의 마오입니다 지금 마오 속에 1순위는 누구시지 105호 님이 1순위인 것 같아요 아오이시 105호님이 105호님 5순위반 기회가 하나 בא 정해지는 당했다고요 그 못 탈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아직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었고 좋은 분들이신 것 같고 제가 아직까지 문을 좀 닫을 마음의 문을 닫으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있으시다는 거죠? 누구세요?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? 데이트? 데이트? 108호님? 아무래도 좀 관심을 좀 보여주셨고 생각보다 좀 말이 통한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재민 나올지 몰랐고 이걸 듣게 될지 몰랐고 아이 괜히 들었다. 제가 바로 들어와서 침대로 눕는 사람인데 못 눕겠더라고요. 방에서 안절부절 했어요. 다른 나를 보고 싶을 때 그 모습 그대 으로